거의 모든 공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섬세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앙엘 할아버지는 하나의 반도네온이 완성할 때마다 유명 탱고 연주가들에게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의견을 들어왔다. 에세키에를 초대한 것도 바로 그 이유. 젊은 반도네온 연주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앙엘 할아버지의 바람은 소박하다. 탱고의 나라에 걸맞게 아르헨티나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서 제작한 반도네온으로 탱고음악을 연주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앙엘 할아버지가 아르헨티나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서 제작한 반도네가 아르헨티나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서 제작한 반도네가 아르헨티나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서 제작한 반도네. 앙엘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생의 의미를 부여받은 악기가 공개했다. 앙엘 할아버지의 손끝에서 생의 의미를 진동시킨다. 떨리는 공개입자가 그려내는 애전한 상률은 그 자체로 탱고의 수많은 사형과 애환을 전달한다. 반도네온의 나직한 음색과 격렬한 떨림만이 탱고를 완성시킬 수 있는 마지막 퍼즐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다. 에셋게엘이 속해 있는 탱고 연주팀의 공연이 있는 날. 이날도 밀런가에는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눈 한 번 감았다 뜨면 달라지는 우리네 인생처럼 탱고는 아이러니로 가득하다. 애전한 듯 정열적이고 경쾌하면서도 우수에 찬 탱고에서 힘을 얻고 위안을 얻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사회입니다. 탱고는 모든 것을 알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은 것입니다. 한때 아르헨티나에서조차 한물간 음악 취급을 받기도 했던 탱고. 그러나 아스톨 피아졸라와 같은 연주가들 덕분에 탱고는 세계적인 음악으로 부활했다. 그리고 지금 아르헨티나의 많은 젊은이들은 그들의 뒤를 이어 제2, 제3의 탱고 전성기를 꿈꾸며 자신들의 전통음악 탱고를 지켜나가고 있다. 그는 그들의 트랙을 지켜본 한국의 홈제의 탱고를 지켜보는 것과 함께 섞임을 하면서 평가에다가 전세가를 할 gr case입니다. 우리는 한 장인의 탱고를 지켜보는 것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의 전통음악 탱고는 지금 또 한 번 진화를 꿈꾸고 있다 젊은 아티스트들의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을 담아내는 전통음악 교육은 아르헨티나의 보석 탱고를 지켜나가는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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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헨티나의 보석 탱고를 지켜나가는 힘이다